네, 오늘의 시그널은 미디어 밸류체인, 미디어 밸류체인 본격 가동입니다. 자, 오늘 시그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수요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나는 솔로다 보려고, 아이고 아가야 아가야, 하도 지금 입에 붙어가지고, 처음에 다들 120타고 했는데 다들 중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예 상담소까지 이벤트로 할 정도로, 지금 거의 연예인들이 아예 성대모사까지 하고 있죠. 저도 맨날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KT가 완전히 변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E&A 채널이 아무도 몰라서, 우영우가 방영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채널이야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채널이 됐어요. E&A, E&A 드라마, E&A 플레이, E&A 스토리, 그 다음에 온스, 온라이프, 스카이, UHD, 칭, ONT, 헬스메디, 키즈톡톡 플러스, 빅키까지 해가지고 12개 채널이 KT 그룹 아래로 들어가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앞에 E&A 붙은 거 4개 빼고, 나머지 그 8개 E&A 안 붙은 것도 있죠. 그게 전부 아마 E&A로 바뀔 겁니다. E&A로 리브랜딩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E&A라는 채널 자체가, 지금 아주 MZ세대의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나는 솔로 있었고, 저는 매주 보고, 이게 지금 나 혼자 산다 시청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나 혼자만 산다로 바꾼 뒤에, 약간 시청자들이 많이 떠났죠. 그 다음에 에로 부부, 저는 사실 잘 안 보는데, 강철부대, 이게 재방송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지금 KT가,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왔습니까? 나는 솔로, 에로 부부, 강철부대, 다 흥행을 쳤어요. 향후 3년간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30여 편의 드라마와 300여 편의 예능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솔로가, 이게 불을 지핀 건데, E&A 플레이랑 SBS 플러스가 공동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E&A가 이 인지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있는 공중파의 채널이랑 같이 협업 플레이를 해서 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솔로다 본방 놓쳐도 바로 방송되잖아요. OTT가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채널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초반에 E&A 채널의 인지도가 없어도 플랫폼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방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솔로가 10기인데, 지금 10기가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게 짝에서 이어온 거죠. 짝 PD님이 하시는 건데, 그때도 출연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5박 6일 나가서 100만 원 받고, 연예인 못지않은 그 관심을 받는데 진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그런 부담스러움을 감수하고도 나오는 진정성 때문에 나도 짝을 찾으러 나왔다. 다 그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나는 솔로 10기의 그 돌싱 특집이 난리가 나서 지금 그 돌싱분들 일주일 가둬놓고 계속 그것만 찍게 하고 싶다는 댓글이 올라올 정도거든요. 근데 10기까지 했는데 횟수는 얼마냐? 70회. 이거 대박 아닙니까? 5박 6일 동안 100만 원 주고, 1인당 출연료 100만 원 주고 찍어놓은 다음에 그걸로 1기당 몇 회를 뽑았냐? 7회를 뽑아냈어요, 이거를. 이거 완전 대박, 이거 완전 남는 장사죠. 만약에 여기 연예인을 출연시켜봤어요. 출연료가 얼마겠어요? 몇 배겠어요? 시청률이 ENA 플레이에서 0.7이 나왔고, 이거는 플랫폼의 약점 때문인데, SBS 플러스에서 4%가 나왔습니다. 지금 4.7이에요. 나 혼자 산다, MBC에서 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ENA 플레이, SBS 플러스, 그리고 OTT, 넷플릭스까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지금 KT는 이런 식으로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CJ ENA하고 컨텐츠 분야 전방위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CJ ENA에 티빙하고 지금 KT 시즌을 합병을 해요. 올해 12월 달에. 시즌이 자체적으로 OTT를 운영했지만 상대들 골약했기 때문에 티빙하고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T에서도 1위죠. ENA 채널에서 지금 나는 솔로다, 에로부부, 강철부대 히트작들 벌써 3개 나왔죠. 우영호 처음 했을 때 대박 쳤죠. 0. 몇 프로 시작했다가 17.5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NA 채널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KT, 너는 항상 내 마음속의 1순위야. 아, 1순위군요. KT가 컨텐츠 사업을 강화하면서 또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잠깐 알아볼까요? 네, 지금 KT 그동안 저거 배당주, 우리나라에서 배당만 주시는 주식이지 저게 무슨 시세 차익을 주겠어? 하던 거를 깨고 갑자기, 갑자기 2020년 11월부터 주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KT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1만 년 제자리였죠. 연봉으로 볼까요? 이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2001년도부터 20년 동안 거의 봉인되어 있었던 약간 미라 같은 주식이었어요. 절대 깨어나지 않은, 할로윈데이 때도 안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각성을 했는지 밑에서 월봉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무슨 변화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무슨 건더기가 없는 회사죠. 그래서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미디어 부분의 그런 극적인 변화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다른 거는 다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4만 원대에 지금 2013년의 주가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쉬는 모습이 굉장히 약하게 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4만 원대를 1차 목표로 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4만 5천 원까지도 그러니까 아예 탈피를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통신사업자, 우리 서로 뺏어먹고 볼 안에 들어있는 알사탕 뺏어먹어가지고 가입자 유치금이나 주고 전단지나 돌리는 이 회사에서 지금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을 해버리면 CJ, E&M하고 거의 나란히 하는 아까 그 공룡 미디어 그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탈피를 한다면 주가가 완전 레벨업을 하겠죠. 2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었던 이유가 아무 모멘텀이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한국통신이지. 뭐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전화 다 쓰는 거. 그런 시기였었죠. 배당이나 주지. 그런데 KT는 이제 완전히 변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마음속의 1순위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 부분의 변화가 KT의 이런 주가의 상승에 대한 변화도 만들어냈고요. 목표가로 4만 원 또 4만 5천 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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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